뚜 differentiation 안녕하세요 만반작 왔냐? 야.. 오박퀴 뭐하냐? 테트리스? 우와 테트리스 팝이시다 신기하다 너 테트리스 좀 하냐? 내가 너보다 한 다섯 배는 잘 할걸? 어휴 해보지도 않았으므로 잘한다고 장담하냐. 안해봐도 알지 아 진짜 그래 덤벼 테트리스? 이걸로? 어떻게? 어 이걸로 테트리스에서 이긴 사람이 뿅망치로 한대 맞게 그래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먼저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예스 이겼다 아 가위낼 줄 알았는데 너가 졌으니까 너가 먼저 해 그래 내가 먼저 할게 먼저 해야긴 나중에 하든 내가 이길거니까 아이고 내가 이번 게임에 꼭 이겨서 코를 눌러주겠어 꼭 콕 눌러라 어떻게 하는 건데? 우선 너가 할 거니까 랜덤으로 이 테트리스 조각을 순서대로 놓을거야 내가 아무거나 랜덤으로 이렇게 놓을거야 오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너는 내가 이렇게 랜덤으로 놨잖아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또두르도또또 이렇게 하나씩 차곡차곡 쌓는거지 차곡차곡 쌓았을 때 빈 공간이 많이 남는 사람이 지는거야 하나 둘 셋 지금 세게 남았지?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이 순서대로 하면 됐다는거지? 아 이 순서대로 알겠어 한다 응 준비 시작 이거부터 됐다 아 네 아 땡땡땡땡땡땡 이게 왜 땡이야? 너무 재미없게 하잖아 재밌게 노래 부르면서 해야돼 알겠어 알겠어 그렇지 다음은 이거 아 뭐야 아 이 못든다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진짜 망할 뿐 무슨소리 오 오 거의 마지막 오 오 오 오 오 맞춰보세요 오 오 오 오 오 아 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둘 셋 넷 넷 아 이거 진짜 랜덤이는 거의 거의 랜덤 플러스 실력이지 잘 맞추면 몇개 안 남아 너 이거 연습 몇번 했지? 연습이라기보단 갖고 놀았지 많이 이제 내 차례 완전 이겨주겠다 키키키키키 키키키키 아 당신인데 그럼 내가 이거 랜덤으로 줄 세운다 이제 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랜덤이니까 쉽지않고 음 아 아 아 이렇게 순서대로 세운다니? 자 됐다 오케이 한다 준비 시작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거지? 오케이 어 어 우리 위기 위기라니 아니거든 여기 당연히 여기지 어 오케이 어 여기 무조건 긴거 들어가야되다 안돼! 어떡해 망했어 망했어 어떡해 긴거 엄청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된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안돼! 어떡해 오늘 진짜 어떡하냐 제발 제발요 어떡해요? 이거 진짜 안되겠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 마지막! 제발 제발 망했어 망했어 뭐야 뭐야 그럼 총 몇 칸 남은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개 야 우빈씨 너는 나랑 게임 이런거 하면 안되겠다 다 지니까 아 진짜? 간발의 차이를 이겨놓고 무슨 너는 다른거 하자 이런거 게임하지 말자 오바퀴 아 진짜 남반장 이겼으면 이긴거지 되게 약올려 아 그래 때려라 때려 여기 뽕망치있다 나 또 신수의 전장으로 나와야겠다 간다 어색 아 뭐야 때린거야? 위주 어떻게 때리냐? Bowen 산타 kur이 장난이지 장난이지 너 오그라들기 대회 한번 나가라 너 1등할 거 같아 아 나갈까? 아 우리 옥퀸 님들 월큰에서 뽑은 거네 아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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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여러분 다음에 오가 내기 대회 한번 할게요 각오하세요 옥퀸 님들 나는 파빗 텍트리스 게임이 되기 제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